이 개가 죽으면서 자기도 수학 문제 푸는데 한번 참여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죽으면서 이렇게 미라가 됐다 미라가. 이집트에만 미라가 있는 게 아니다.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이렇게 미라들이 있다. 개미라. 개미. 한 개의 주사위 두 번 던질 때 나온 첫 번째 나온 눈은 그러니까 첫 번째 수가 나오면 x 두 번째 수가 나오면 y라고 했을 때 두 개 뺀 게 차가 4란 말이거든. 그 다음에 또는 5. 또는 다문에 더하기를 할 건데 4 나오는 것은 6,2, 5,1. 거꾸로 하면 안 돼. 차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. 그 다음에 또 5는 6,1.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겠지. 그런데 주사위를 두 번 던졌기 때문에 분모는 6 곱하기 6.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6 곱하기 6. 카라톤 6분의 3. 세 가지이지. 36분의 3. 더해서 세 가지가 되니까 12분의 1이 이 문제의 답이다. 빵게. 저성세계에서 이거 잘 듣고 있나?